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03번과 204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히스토리가 쇼, 보여준다는 얘기죠. 대절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식이 자라난다는 거죠. 자, 언제 자라납니까? when speculation, 이게 사색이죠. 사색이 was perfectly free in Greece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박스를 닫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절이 이끄는 절이 그리스까지죠. 그리고 이 대절 안에 또 이렇게 왼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색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그렇죠?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사색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그럴 때 이 지식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end가 나왔네요. 이때 이 end는 뭐랑 연결됩니까? show의 목적절로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는 또 뭘 보여줍니까? in modern times죠. 그렇죠? 근대시대에 또는 현대시대에 자, since가 또 삽입돼 있죠. 원래 됐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since절이 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자, restriction이죠. 이거는 뭐뭇에 대한 어떤 제한이죠. 제한. 자, 제한입니다. 뭐뭇에 대한 제한. 그래서 only 붙죠. 항상. 자, inquiry 하게 되니까 이게 탐구죠. 탐구. 탐구에 대한 제한이 have been entirely removed이에요.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쵸? 이때 since는 뭐뭇 때문에 정도가 되겠네요. 또는 뭐뭇 이후로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현대시대에, 그쵸? 탐구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로 자, it has advanced죠. 이때 it은 뭘 가리킬까요? 이때 it은 바로 위에서 말했던 지식이죠. 지식, knowledge죠. 지식이 진보했대요. 그쵸? 자, 뭐와 함께 with a velocity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속도죠. 속도. 그쵸? 속도와 함께 advanced. 바로 진보했다. 근데 그 속도는 어떤 속도입니까? 위치야가 꾸며주죠. 예, 바로 would seem diabolical이에요. diabolical은 뭐예요? 악마 같은이죠. 악마 같은 것처럼 보였을 속도예요. 누구에게? to the slaves. 노예들이죠. 어떤 노예? 오브 더 미리벌 철치니까 이게 바로 중세교회죠. 중세교회의 노예들에게는 아주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것처럼 보였을 그러한 속도, 그쵸? 그러한 속도와 더불어서 그 지식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하고 뭔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니까 현대시대에, 그쵸? 지식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다. 그쵸?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자, it은 이때 가짜 주어죠. 뒤에 됐이 보이니까, 그쵸? 데디아가 obvious, 분명했대요. 자, 데디아에 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삽입이 돼있죠? in order 2가. 그쵸? 어디까지입니까? 예, 컴마까지 여기까지죠. 뭐뭐하기 위해서죠. 자, lee, lee adjust죠? 예, 다시 adjust한다. 다시 적응시키고 다시 조정하는 거죠. 자, 뭐를요? 사회적인 커스텀, 관습을요. 그리고 institution이 이 성문영미 명문선에서 앞쪽에서 다뤘던 지문 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institution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기관 이런 게 아니라 제도입니다. 제도. 자, 관습이나 제도.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and method이니까 방법론이죠. 방법론을 어디에다 적응시킵니까? 자, adjust가 용래가 a2b죠? 근데 lee가 붙었을 때도 동일하게 a2b입니다. 바로 이 사회적 관습과 제도와 방법론들을 어디에다가 재조정해요? 이제 새로운 필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쵸? 또는 재조정하려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 대절의 주어동사는 바로 여기 대열 must be가 되겠죠? 그쵸? unlimited freedom이 주어네요. 대열 유도부사 구문이죠. 대열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동사 주어죠. 자, 대열 must be, 있어야만 한다. 또는 있음에 틀림없다. 정도가 되겠죠. 뭐가? 제한이 없는 자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쵸? 뭐에 대한 자유예요? 캔버스죠.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조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조사하다. 그리고 또 뭐하는 거예요? criticising이니까 이건 비평하는 거죠. 그쵸? 뭐를? 그것들을. 이 그것들은 뭐예요? 그쵸? 바로 새로운 어떤 것들이죠? 새로운 어떤 필요들. 그쵸?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비평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주 제한이 없는 자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 캔버싱 앤 크리티사이징은 이게 이제 뒤에 또 이렇게 나열되고 있죠. 또 오브 익스프레싱 더 모스트 언 파퓰러 어피니언.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동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격. 바로 그것들을 조사하고 비평하는 게 뭐다? 표현하는 거죠. 예. 바로 가장 인기가 없는 대중적이지 않은 그러한 견해들을 표현하는 것. 그쵸? 그것에 대한 자유. 그쵸? 그러한 자유. 제한 없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엔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오브 캔버싱 앤 크리티사이징 이랑 오브 익스프레싱이 연결되어서 지금 프리덤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데 엔드가 없을 때는 이제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오브 캔버싱 오브 크리티사이징을 갖다가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건데 부연 설명해 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엔드를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o matter how는 이제 양보조를 이끌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얼마나 오펜시브 그게 좀 공격적일지라도가 되겠죠. 뭐에? to prevailing prevailing은 뭐예요? 지배적인이죠. 지배적인 지배적인 또는 만연하는 이런 뜻이죠. 지배적인 우세한 지배적인 그러한 센티멘트 하게 되면은 정서죠. 지배적인 정서에 얼마나 이것이 공격적일지라도 그쵸? 데이, 메이비 그것들이 그쵸? 그것들이 이제 이 지배적인 정서에 얼마나 오펜시브 할지라도 그쵸? 그러한 이 비판하고 또 조사하고 그리고 인기 없는 그러한 견해들을 표현할 아주 무제한의 자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문명의 역사가 문명의 역사가 Has any lesson to teach? 바로 가르쳐야 할 어떤 교훈을 가졌다면 그쵸? 문명의 역사가 자, 그것은 Is this 바로 이것이다 하고서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겠죠? There is one supreme condition 최고의 하나의 최고의 조건이 있대요. 뭐에 대한? Of mental and moral progress 바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프로그레스 진보에 하나의 최고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자, 위치 이하가 또 꾸며주고 있죠? 완벽하게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 힘 안에 있어요. 누구의 힘? 인간 자체의 힘 안에 있다는 거죠. 그쵸? 뭐 하는 것이? too secure 확보하는 것이 자, 뭘 확보합니까? 이 secure의 목적어가 뭐예요? 지금 이 위치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위치가 뭐죠? 바로 앞에 나와있는 이 내용이죠. 네, 바로 이 내용 One supreme condition of mental and moral progress 그쵸?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진보에 하나의 최고의 조건 그쵸? 그것을 secure 확보하는 것이 어디 안에 있다? 완전히 인간 인간 자신의 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바로 정신적인 진보에 그 하나의 최고의 조건은 바로 인간 자신이 그렇죠? 인간 자신의 힘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은요. 자, 그리고 이 대시 나오죠. 이 대신 또 어디에 걸립니까? 자, 이것도 가로 묶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관계대명사절이죠? 주어가 없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선행사가 같습니다. 이 위치가 꾸며주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컨디션이죠. 컨디션 하나의 최고의 조건 바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진보에 그 하나의 최상의 조건은 바로 인간 자신이 그렇죠? 인간 자신의 힘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은 그 조건은 바로 완벽한 자유죠. 사상과 논의의 완벽한 자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슈프림 컨디션 이라는 거죠. 바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진보에 자, 그리고 이 establishment 하게 되면 확립이죠. 확립 또는 수립 다 되죠. 확립 수립 설립 다 됩니다. 설립 자, 뭐예요? 이러한 자유를 확립 하는 것은 maybe considered 간주되어 줄 수 있대요. 뭘로? 가장 가치 있는 업적으로 해요. 뭐예요? of modern civilization 이죠. 현대문명의 가장 가치 있는 업적으로 간주되어 줄 수 있고 그리고 as a condition 조건으로서 어떤 조건? 특별 사회적 진보의 조건으로서 It should be deemed fundamental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유의 확립이 되겠죠. 그 자유의 확립이 should be deemed 이것도 deemed 여겨지다죠. BPB 수동태니까 바로 fundamental 근본적인 것으로 그쵸? 여겨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문명의 진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는 그 사고와 토론의 완전한 자유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인류 문명이 진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03번 지문 요정도로 하고요. 우리 204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네요. 자 바로 본문 보시면 자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죠? 그러니까 developing 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과거 분사로 써서 developed 라고 쓰고 countries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개발이 다 끝난 나라들이죠? 이거는 선진국을 얘기합니다. 선진국 그죠?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발도상국 그쵸?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자 뭐를 생각합니까? Concern 어떤 관심사죠? 뭐에 대한? About Pollution 오염에 대한 관심사가 어떻다? Is a rich man's 뉴로시스 죠? 그러니까 부요한 사람들의 뉴로시스니까 신경증이죠. 신경증 또는 노이로제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라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때때로 자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데디어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들이 말하는데 뭘 말해요?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고요. Keep alive 그쵸? 살아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To raise their life expectancy 하게 되면 기대수명이죠. 평균수명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기대수명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몇살부터 몇살까지 From A to B죠? 35살에서 65살로 자 그리고 또 대시죠. 이때 대 또 엔드가 연결시켜주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대시랑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걱정을 한대요. 뭐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얼마나 클리어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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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사실 at the United Nations 컨퍼런스죠. UN 그러한 컨퍼런스에서 어디에서 열린 겁니까? 바로 스토클로매에서 1972년에 환경에 대한 주제로 열린 그러한 UN 컨퍼런스에서 많은 나라들이 말을 했대요. 뭐를요? 그들이 don't mind don't mind 상관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 얘기죠. don't 니까 뭘 상관하지 않아요. a little pollution 약간의 오염 정도는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bring us some industry 우리에게 어떤 산업을 가져다 줘라. 그쵸? 자 그리고 that as it should be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되어야만 하는 대로 이다 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만 하는 대로 이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냥 편하게 당연하다 자 그리고 it would be a tragedy 비극일 것 같대요. 자 뭐 누구에게? 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만약에 뭐 한다면 우리가 자 stabilized 하게 되면은 이게 안정시키다죠. 안정시키다 안정시킨다면 이죠. 뭐를요. 세계의 어 그 경제성장을 안정시킨다면 자 어떤 수준으로 현재 수준으로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때 이게 가져어져 이제 이 푸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극일 거래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몇몇 나라들은 얼어붙을 거예요. 어디에? 인 더 서브 오디네이트 포지션이죠. 종속적인 위치 그죠? 종속적인 어떤 그런 상태 거기에 얼어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 종속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죠? they are now in이죠. 그들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위치죠. 그들이 현재 안에 있는 그러한 위치 자 what I say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is that 데디아 입니다. we have to control growth 우리가 성장을 컨트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it has got to be 이때 이 어퍼스트로피 s는 is의 약자일 수도 있지만 has의 약자일 수도 있죠. 자 그것이 뭐뭐 해야만 합니까? N-E-W 여야만 해요. N-E-W 는 뭡니까? 총 그 경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아니여야 된다? Not GMP GMP 국민 총 생산 이죠. 그래서 그러한 국민 총 생산 이 아니라 총 경제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얘기고 그리고 we have to shell it 우리는 이제 공유를 해야 되죠. 그것을요. 더욱더 equitably 공정하게 이제 그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We will have to allocate는 할당해야만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더 많이 뭐를 할당해야 돼요? D-increment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증대하다는 뜻입니다. 증대 근데 이게 이익이란 뜻도 있어요. 이익 또는 수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성장의 이익을 할당해야 돼요. 누구에게? The last of the world 죠. 세계의 나머지에다가 이것을 할당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총 경제의 복지를 우리가 좀 더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은 이러한 GMP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좀 더 그러한 경제적인 복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긴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